주식대학 여름학기 이번 여름학기는 안 볼랜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결국 하실 분들은 내일까지 하는 게 많이 쌉니다. 6월 30일 하루 남았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호석 보무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호석입니다. 가끔 저는 집에 가면 아이들 얼굴 못 보고 잘 때도 있고 심지어는 아내 얼굴도 못 보고 잘 때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장호석 보무자님은 매일 뵙니다. 그렇죠. 저희는 전 세계에 무슨 인연이 있었을까요? 업보를 푸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뭔가 서로에게 잘해주라는 건가요? 제가 좋아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표정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만난다는 건 좋은 거죠. 사람 얼굴 보는 게 좋은 거고. 사실 또 이 프로님 성격이 제가 좀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진지하거나 차분하거나. 살짝 제가 진지충이죠.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정말 덤벙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워낙 차분하셔가지고 제가 좀 배워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일단 오늘도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오면서 오늘 좀 일찍 왔는데요. 그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항상 다 나쁜 게 아니 거더라고요. 본인은 물론 여행 관련주가 빠졌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거죠. 델타 변이 때문에 약간의 경제 재기가 약간 지연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어쨌거나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잦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병이 안 좋은 거니까 일단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 또 기사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끝난 시장을 볼 건데요. 어제는 빅테크의 날이었습니다.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테슬라가 2.51% 아마존 1.25% 페이스북도 많이 올라갔고요. 어제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애플도 1.25% MS 역시 1.4%가 올라가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반도체 거의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무려 5% 넘는 상승을 좀 보여갖고 가까스로 800달러 조금 못 미치어서 끝났는데요. 장중에 찍었습니다. 장중에 찍은 걸로. 이렇게 빨리 잘 올 줄은 몰랐죠? 네. 몰랐습니다. 몰랐고. 몰랐다고 해 주십시오. 네. 몰랐다. 당연히 몰랐죠.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세라고 그러면 일단은 800달러 한번 찍고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단기 고점은 800달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다만 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건 쭉 가져갈 주식이니까 좀 더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간만에 에너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빨간색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행 관련 주, 항공주, 크루주, 카지노, 호텔 업체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델타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일부 금융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현재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좀 이따가 한번 기사를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여러분 딱 제가 얘기했던 경기 민감주, 소재, 산업재, 금융, 에너지 이 네 가지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델타 변이에 대한 치약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델타 변이는 아까도 잠깐 기사 봤는데 막 나온 기사로 보게 되면 50세 이상 백신을 안 맞은 분들 이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대요. 백신을 맞은 50대 이상도 위험합니까? 네.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한 번 맞은 분도 위험하고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감염이 돼서 좀 이따가 기사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확진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요. 이스라엘이 원래 거의 다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쪽도 지금 원래 10명 나왔는데 200명까지 커졌대요. 1일 확진자가? 네. 1일 확진자가. 그러니까 델타 변이는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고 또 금방 확산이 되다 보니까 좀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게 어쨌거나 잡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이것도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망률과 관련한 통계는 아직은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는 제가 또 딱딱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나온다 그러면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백신을 접종 안 했던 분들의 사망률이야. 예전에도 높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백신 맞고 나면 사망률은 괜찮아요. 감염은 또 되는 경우 있더라도 하면 괜찮을 거고. 백신이 무용지물이면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스터 한 번 더 맞는 걸로 조금 커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데요.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어쨌거나 된다고 그러면 모더나한테는 희소식인데.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확실치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진자 말고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좀 나와주면 정확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없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던 미국의 대형 은행지 있지 않습니까? 무려 23개 은행들이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무더기로 배당을 올리고 발백을 늘리면 정리하는 제가 얼마나 머리 아프더라고요. 일단은 모건스텐님부터 보겠습니다. 모건스텐닌 기존 배당 0.35에서 2배 올렸습니다. 0.70으로 올렸고요. 바이백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정확한 금액을 발표하지 않았고 그냥 늘리겠다. 일단은 자수수배입을 늘린다고 그러면 대부분 다 굉장히 큰 금액을 하기 때문에 일단 크다라고 일단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혜평호치에서는 기돈배당 0.90에서 1달러로 올렸기 때문에 이건 약간 올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밴커어메리카 0.18에서 0.21로 올렸고요. 골드막삭스 1.25에서 2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웰스파고는 0.10에서 0.20까지 2배 올렸습니다. 2배라고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눌렀다고 하시는데 얼마 안 됩니다. 10센트 올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백은 180억 달러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시티는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발표하다 보니까 오늘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밴커어보 뉴욕 멸론 역시 0.31, 3.34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바이백 60억 달러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반적인 은행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이백과 배당을 늘리면 상당히 호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바이백은 자사주매입을 하면 상당히 호자가 되는데 이런 자사주매입의 호재를 늘리고도 하고도 금융주가 많이 안 올라가요. 한 1%? 0. 몇 퍼센트? 그렇게 주가에 빠르빵에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루한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건데 중요한 건 금융주가 매일 보면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막 올라가 있어요. 소리 없이 올라가는 주식이거든요. 식물과 같은 주식이군요. 식물이요? 그렇죠.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그렇죠. 똑같지만 한참 만에 보면 많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융주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올해는 금융주가 없으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뭘 고르시든 간에 제가 보기에 배당을 늘리고 있고 사실 자사주매입을 늘린다는 건 상당히 좀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한다고 그러면 주가는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뱅커 어메니카를 좀 많이 말씀드리니까요.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은행들 종류는 많은데 같이 담을 수 있는 뭔가가 뭐가 있을까요? 은행주 좋다. 오케이. 그렇다면 대표은행을 사서 담았다가 또 저 은행 많이... 대표은행을 담거나 아니면 대표 ETF를 담거나 대표 ETF? XLF라고 하는? 하는 게 있는데 그 정도 담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1년에 많이 올라봤자 한 30, 40% 주가 상승? 그 정도 보시면 되기 때문에 물론 막 전기차처럼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약간 지렁감이 없는데 이게 테크 쪽하고 약간 반대의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성장이 쉴 때는 잘 버티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담아보시길 다시 한 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본부장님이 은행도 말씀하시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카카오뱅크를 담으려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곧 한답니다. 한답니까? 그러면 뭐 카카오뱅크도 나쁘지 않고요. 저항 만약에 저항 이게 아니다. 이거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소파이라는 기업.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파이 얼마 전 상장한 기업 스펙을 통해서 그 정도 신생 어떤 관련 기업도 좀 괜찮다라는 말씀드리니까 어쨌거나 금융주는 포트폴리오에 넣어보면 어떨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연방법원에서요. FTC는 우리 국내로 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입니다. 거기서 일단 제기했던 소송에서 기가를 당하면서 일단은 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약 4% 넘게 상승하면서 시총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2012년에 5월에 1,040억 달러를 시작해서 지금 10배가 올라온 거죠. 9년 만에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애플이 2.25조 달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달러 그 다음에 아마존이 1.74조 달러 그리고 알파벳이 1.75조 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스북이 1조 달러 보여주다 보니까 이 5개가 합쳐도 상당히 큰 시청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고 있죠. 마크 주커버가 상당히 기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30일 내에 FTC가 다시 한 번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소하는 거죠.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한다는 소식에 소문이 많으니까 잘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언드미트 소식이 나왔는데요. 비언드미트는 제가 별로 다루고 싶지 않는데 좋아하지 않은 기사죠.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도어데시하고 같이 하는 내용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어데시와 함께 여름 한정판 그릴 키트를 판매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릴 키트 그러니까 딱 박스 안에 우리가 불에 구워먹을 수 있는 식물성 고기 앞치마 그리고 장갑 병딱에 다 들어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키트. 키트. 키트 아니니까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한국말을 치면 뭐라고 할까요? 딱 세트? 딱 되어 있습니다. 딱 열면 바로 구워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다만 그 고기가 육류가 아니고 식물성 고기로 되어 있는 거죠. 오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이유가 되게 재미있는데요. 설문조사에서 올 여름에 꼭 하고 싶은 걸 물어봤는데 가족 방문이 69%입니다. 여행도 42%고요. 데이트가 36%인데 아니 바베큐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네. 친구들하고 어울려 하고 바베큐 고기 구우면서 술도 마시면서 대충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열면 중 7명이 이걸 원한다는 거는 아니 가족 방문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족 방문해서 바베큐 먹겠다. 아 그것도 있겠네요. 장거리 여행을 가서 바베큐 먹겠다. 가족 방문하면서 바베큐 먹겠다. 애인 만나서 바베큐 먹겠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바베큐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했다고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에 될 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뭘 먹겠냐고 물어봤더니 건강한 식사. 건강한 식사라고 하면 굉장히 애매모호하는데 해가. 그다음에 식물성 음료를 선호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워낙 바베큐를 못하다 보니까 다시 꺼내서 장비를 봤더니 장비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노후가 됐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 없다거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다시 한 번 구매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아예 세트로 판매하면 잘 팔릴 것 같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걸 진행한답니다. 그런데 육즙의 풍류를 위해서 80대 2 그러니까 80은 식물성 20은 고기를 감유해서 완벽한 비건은 아닙니다. 섞여 있는 거예요. 비건은 밑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출시한 이 한접판은 이거는 이 한접판은 20%의 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보신 분들은 안 됐던 정말 암무완 만들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진짜 고기와 흡사한 그거는 네. 그래서 거의 냄새 자체가 거의 고기랍니다. 진짜 멀리서 맡으면 원래 비언드미트는 고기 냄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고기 냄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선언한다고 그러는데 7월 1위부터 15달 정도에 판매한다고 그러는데요. 대시마트에서 판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뭐 이게 많이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뜨거운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비언드미트가 이 소식 하나로 5%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이 팔릴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결국 진짜 고기를 섞어야 팔리는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드시겠죠. 왜냐하면 비언드미트는 미국 북미 쪽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맛을 보셨거든요. 조금씩 대부분 다 그 반응이 굉장히 호불호가 갈립니다. 다시 안 먹겠다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감이 시켜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세트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이게 이제 비언드미트의 육즙이 아니 뭐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 고기 덩어리 패티? 패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치마도 있고요. 장갑도 있고 그 다음에 불을 할 때 쓸 수 있는 장비 여기 병따개 있습니다. 딱 갖고 가면 바로 불을 구워먹을 수 있는 박스에 알면 고기 나온다 이거죠. 아니 이 고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불판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고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게 고기예요? 여기 고기입니다. 여기 있는 고기입니다. 고기는 이만큼밖에 안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거죠. 이걸 금방 먹거든요. 이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싹 판 다음에 어차피 장비는 다 쓰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쓰는 거니까 아마 이 패티를 계속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필요하면 사갖고라고 해서 판매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올여름 한정판으로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그분들의 어떤 식사 이후에 한번 평가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세기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했던 고기 불 피워서 고기 구워먹는 게 그게 제일 좋은가 봐요. 그렇죠? 한국도 그렇잖아요. 이구지구 가서 고기 구워먹고 배 터지게 먹고 또 막 그게 나쁘지는 않으나 나쁘지는 않은데 수천 년 전부터 계속 했었던 걸 텐데 그게 그렇게 좋을까 싶으면 그러니까요. 나쁘지는 않지만 솔직한 얘기로 배부르고 저 같은 사람들은 부대끼고 그러는데 근데 나가서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그렇죠. 고기가 맛있고 하다 보니까 먹는 걸로 보이니까요. 비언드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어 대신은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도어 대신은 의외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언드비트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셀포스 닷컴이 레드버런이라고 하는 아이비 쪽에서 매수익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320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20은 거의 최고가거든요. 지금 240달러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슬랙도 인수가 곧 완료가 된다고 하면서 극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떤 가장 좋은 모습은 여기 나오겠지만 올해는 213억 달러의 매출이었는데요. 2026년에는 500억 달러 2배 이상이 커지는 거죠. 실제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셀포스 닷컴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6월 3일 날 역시 골드막삭스 역시 320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알비스 역시 290달러 대부분 다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현재 240달러라는 가격은 너무 싼 게 아닌가 싶어서 혹시 셀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번 주식을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CRM 쪽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객 관계 관리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로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정확히 보게 되면 현재 19.8%의 MS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기업도 딱 빠져있기 때문에 이 큰 격차를 따라오기는 상당히 격차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혹시 CRM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셀포스 닷컴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아마 여러분들 실적이 5월 27일에 나왔는데요. 5월 27일에 실적이 나온 다음에 그는 한 번 주가 급등했다가 약간 다시 내려왔다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나온 다음에 그때 성장주에 대한 부침이 한 번 신어집에서 내려온 건데 제가 보기에 셀포스 닷컴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관점을 버셔야 된다. 실적이 너무나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성장주에 대한 그런 부침 때문에 주가 잘 못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 ETF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캐시우드가 이번에도 상당히 흥행을 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ETF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비트코인이 되썩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볼은 ARKB입니다. 비트코인의 B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심볼이 나와 있고요. 일단 유럽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21셰어지라고 하는 기업과 제휴를 맺습니다. 얘네가 누구냐면 이런 비트코인 거래를 도와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테크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ETF가 12번째 승인 들어간 거예요. 이미 한 번 나왔던 것도 승인 연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SEC가 지금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까요? 안 할까요? 12번 동안 다 들어온 ETF를 다 발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승인한 근거나 이유는 지금 당장에 없겠죠? 없죠. 없는데 이 ARK를 운영하는 이 캐시우드가 뭔가 상당한 어떤 정보를 가져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SEC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떤 그런 강력한 지금 입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로 알고 한 게 아닌가라는 그 내용이 파다합니다. 월요일과에. 아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지금 넣겠냐?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넣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들어간 족족 반려됩니다. 해주는 거 아니겠냐. 다 반려가 되고 있는데 미리 얘기 다 끝났다? 지금 12번째에 넣었던 이유는 이미 승인이 거의 임박효과가 돼 있다는 걸 보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2NE1 세워지라 같이 한다는 것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 현재 ARKB는 모든 요건을 맞춘 거 아니냐 하면서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 가능성은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파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는 분들은 ETF에 나온다 그러면 이걸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나오면 거꾸로도 나오겠죠? 즉 인버스 ETF도? 설계를 할 수 있죠. 하겠죠? 그럼 두 배도 뭐 뭐든 있을 텐데 세 배도 저게 인버스가 나오는 게 도움을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에 근데 어제 이 기사 때문에 비트코인이 5.49%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ETF를 다시 한번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시우드가 이번에 또 흥행에 성공할 모습을 보이니까 한번 기대해서 같이 보시죠. ARKB라고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확진자가 1일 10명에서 200명까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모더나 화이자 접종자가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 번 더 맞이 되는 거 아닌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0명 중에서 그럼 몇 퍼센트가 델타 변이냐 90%가 델타 변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명은 대부분 델타 변이 때문에 걸린 거라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빠르고 웬만한 백신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특히 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접종을 안 한 16세가 많이 걸리고 있다. 저게 보면 접종을 안 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옛날 오리지널보다는 델타 변이가 더 감염률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감염 더 잘 시키는. 그런데 대체로는 백신 맞은 분들은 잘 안 걸리는 거 아닌가 저 통계를 보면 아 백신 맞은 분은 잘 안 걸리는 건가요? 돌파 감염이 된다면 새로운 감염자들 중에 굳이 백신 안 맞은 어린아이들이 더 많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개 어린아이들은 백신도 안 맞고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신나게 뛰어놀고 있다가 요즘 감염되는 걸로 봐서 분명히 감염 속도나 위험은 큰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 번 더 맞으면 혹시 모더나 화이저 한 번 더 맞으면 3차까지 맞으면 세 번 맞아야 된다? 네. 맞으면 더 안 걸릴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거니까요. 저는 한 번 더 맞으면 안 걸릴 것 같아요. 잘. 왜냐하면 이미 모더나 화이저 쪽에서 이미 자기는 90%의 효능이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두 번만 맞으면 된다 하니까 두 번 밖에 안 맞았으니까 한 번 더 맞으면 끝나는 것 같고 우리 프로닛 한 번 맞았고 두 번 더 맞아야 된 거죠. 델타 변이 감안한다고 그러면 델타까지? 델타까지 생각한다고 그러면 하여튼 백신 회사만 돈 버는 일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알파도 있고 베타 있고 감마 있고 델타가 있는데 델타가 가장 인도발이죠.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 지금 나오고 있으니깐요. 한 번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요인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봤고요. 그리고 짧은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가 나와 있을까요? 자 오늘 딱 시작했는데요. S&P500 지수가 현재 올라가고 있다. 근데 뱅크 스탁들이 지금 장을 이끌고 있다고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거나 금융주의 날이인 것 같다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빅뱅크는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시티만 빠지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페이스북은 소송 기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테슬라 소식이 나왔는데 UBS가 지금 목표 주가를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730에서 665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중립 의견을 제시하면서 유지하면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경쟁 심화를 잡았습니다. 경쟁 심화. 경쟁 심화 때문에 어차피 경쟁 심화가 어제 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빠질 것 같지 않지만 약간 주가가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소식이라는 거 전해드리고요. 보였 소식이 나왔는데 보였 소식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200대 항공기를 주문했다는 거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원래는 일단은 에어버스 70대가 일단 나갔는데 보잉은 무려 200대를 주문했기 때문에 보잉이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321 네오랑으로 모델이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팩트셋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주가가 올라올 만한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일단은 EPS는 못 맞췄네요. EPS는 EPS는 3세트를 못 맞췄고요. 매출은 잘 나왔고 약간의 주가가 혼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EPS 못 맞췄지만 매출과 어닝 가이던스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서요. 하나가 못 나왔으니까 주가가 좀 빠질까 모르고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머밀러는 가구 업체인데요. 이것도 역시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또 이 기업은 어닝 가이던스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것도 혼자세를 보이고 지금 빠지고 있다가는 이미 1.7%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허벌라이프라는 기업이 있어요. 국내에 허벌라이프 혹시 아실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명한 기업이고요. 건강식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오늘 비릴리 시큐리티에서 바이경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를 70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주가가 53달러 보여주고 있으니까 매우 높은 편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 보통 약간의 뭐라고 그러죠? 흔들어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흔들어 먹는 미숟가락처럼 쉐이크? 쉐이크를 만들어서 마시면 다이어트라든지 어떤 현대병을 좀 낫게 해주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그래요? 그런 판매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한 걸로 보입니다. 허벌라이프가 지휘는 골드막사스가 탑 아이디어로 제시했는데요. 지금 지휘에 대한 현금은이 좋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지휘가 가장 나빠진 게 지금 적자가 커지면서 현금은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건데 지금 흐름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일단 내용을 좋게 잡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요. 바이경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16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S&P500이 0.2%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다우가 0.43% 다우는 올라가는 거는 다 뱅크의 금융주의의 어떤 도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0.06%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했던 팩트셋만 좀 보겠습니다. 팩트셋 굉장히 궁금해가지고요.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역시 3박자 중에서 EPS 매출, 어닝, 가이던스 중에서 뭐 하나 빠지면 주가가 빠지는 거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큰 폭 아닙니다만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내렸던 테슬라 현대 주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45%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크게 빠지는 게 아니니까 또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맵을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시간 맵을 보게 되면 뭐 대체로 색깔이 다 우중충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많이 올라가는 것도 없고 빠지는 것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엔비디아가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0.09%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여행 관련지는 오늘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북킹홀딩스 카니발 크루즈 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딱 보이네요. 지금 하나같이 지난 녹색을 보여준 게 있는데 모건스테닉이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건스테닉 역시 오늘 배당을 증가하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3% 상승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GED 역시 투자금이 올라가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큰일은 없는 것 같고 큰일은 없고 일단 이번 주 금요일날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이 현재 큰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어제 잠깐 빠졌던 나이키는 오늘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0.91% 약간이네요.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한테 혹시 없는 분들은 매수할 기회를 주는 거죠. 나이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CBS 비아컴과 관련한 뉴스는 별로 없었습니까? CBS요? 비아컴 CBS요? 네. 아 비아컴 CBS요? 네. 비아컴 CBS 누가 기사가 있다고 했나요? 지금 아니요. 그냥 궁금해하시는 분이 질문 주시는 것 같아서 비아컴 CBS 한 번 확인해보죠. 혹시 비아컴 CBS가 혹시 이제 이 움직임이 자체가 굉장히 최악의 국면에서 터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제가 차트를 한 번 보여드릴 건데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하죠? 이걸 딱 완만하게 둥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바닥을 다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기사랑 한번 볼게요. 뭐가 오늘 나온 게 있는지 오늘 없어요. 기사가 오늘 없고요. 그 전에 나왔던 기사는 뭐냐면 지금 비아컴 CBS가 뭐 로크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업체들하고 같이 인수합병을 해갖고 이 좀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런 난구를 헤쳐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기사가 나왔던 게 최근에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로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로크는. 로크하고 지금 기사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로크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너무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이고요. 로크가 셋탑박스 업체거든요. 너무 잘 나가는 업체고 지금 한차 주가가 굉장히 센 상태다 보니까 비아컴 CBS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는 인수가 거의 불가할 것 같다는 게 월가의 여론이기 때문에 일단은 로크는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비아컴 CBS가 디스커버리라든지 다른 어떤 업체로 하는 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로크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최근에 지금 약간의 관심이 커지는 거는 비아컴 CBS의 이런 M&A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현재 피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워드 피아를 11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작스럽게 빠진 거기 때문에 지금 아키고스 캐피탈에 대한 우려가 꺼진다고 그러면 지금은 매수로만 충분한 구간에 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보문자님과 함께 3교시까지 무사히 무사히 전을 마쳤습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뵐게요. 내일이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2021년도 이제 반올림하면 2022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빨리 가는데 나이 들수록 빨리 간다고 하니까 시간 빨리 간다는 얘기도 자주 하지 말아야겠어요.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내일 이맘때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나는 가치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투앱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기술적 분석 가치투자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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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Citilla